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턴트팀의 김현겸 과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온 장으로는 대선 전으로 내일까지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올해는 미국의 개표와 함께 장을 보기 때문에 김현겸 과장도 아마 장중에도 저희 시간에 스팟 시황을 한 곡씩 준비를 해 주실 걸로 보이는데 올랐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반등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선 반영하면서 아침에 코스피 0.42%, 코스닥 0.48%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 대선 결과 이후에 금융시장 변동성에 확대가 된다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심이 회복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점은 수급이, 기관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오전에 오늘 중국의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53 플랫을 상회한 53.6을 기록하면서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 역시 우리 시장에 관련된 섹터인 철강, 건설, 기계 이런 업종들의 상승에 또 이유이기도 했고요. 또 미국 대선 이후 제도항 정책 확대 기대감에 따라서 금리 반등세에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또 금융 업종이 오늘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 돋보인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또 DGB 금융지주가 7% 넘게 가장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일단 현재 지점에서는 높게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관련된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풍력, 태양광 섹터의 대표 주식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 중심으로 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정책 이슈도 있고 일부 대기업에서 탄소에 관련된 아주 획기적인 정책들 SK그룹이죠. 아리백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 오늘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이상 코스닥 매수를 했는데요. 5G,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아쉬운 점은 거래대금이었어요. 오늘 6개월 만에 최저친 6.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눈치를 본다는 거죠, 서로. 내일 모레 이벤트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이 많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강한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2,300선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2,300점 1,6포인트 1.4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802.95포인트 1.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4,78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4,87억 원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만 1,077억 원 매도를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워낙에 개인들이 많이 샀죠. 1조 원 이상 샀어요. 많이 샀기 때문에 오늘 반등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그 매수량이 크지는 않았고요. 외국인 매수 상위를 보시면 LG화학이 672억 원.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LG화학을 꾸준히 산다는 것을 최근에 알 수 있고요. 또 신한지주,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하나솔루션 등을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상위 5개 종목 중에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금융주가 2개가 있다는 게 또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물론 절대 금융이 많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200억, 160억 일정도니까.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신한지주를 가장 많이 샀거든요. 256억 원. 그리고 롯데케미칼, 현대차, KB금융,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역시 금융주가 상위 10개 종목에 3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역시 어떻게 보면 신한지주와 한한금융지주는 기관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나솔루션 역시 기관외국인이 동시 순매수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금융주들이 다 실적이 잘 나왔죠.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못 갔고 배당 메리트.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금융주는 약간 미국의 중장기 금리와 연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금융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중장기 금리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206억 원. 오늘 많이 샀죠. 기관은 89억 원. 신용만 냈고요. 개인만 1,144억 원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 매수 상위는 아프리카TV가 오늘 매수의 1위였고요. 제넥신, 웹젠, JYP엔터테인먼트, 시젠, 솔리드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아프리카TV는 인터넷, 제넥신은 바이오, 웹젠은 게임, JYP는 미디어, 시젠 대표주식, 솔리드, 5G. 이렇게 골고루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기관 매수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TV가 1위. 오늘은 기관외국인이 아프리카TV를 가장... 이게 뭐 호재가 있나봐요. 네, 제일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 최근에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주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기관외국인이 매수 1위 종목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시젠, 위메이드, JYP엔터. 역시 게임즈와 시젠, JYP엔터. 그러니까 종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코스닥과 코스닥의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하는 종목들의 업종이나 그런 종목들이 좀 일치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오늘 코스피 8.4조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6.5조 원, 합쳐서 15조 원이 안 됐어요. 한창 많이 될 때는 30조 원을 상위했는데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오늘 거래대금은 아무래도 미 대선을 앞둔 그런 관망 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날이 최근 바닥이었다고 하면 종가상 코스닥은 지난주 월요일 날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지금 고점 대비 약 11% 정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프랑스, 최근에 유럽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봉쇄령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를 보니까 프랑스도 한 12% 정도 고점 대비 현재 빠져 있는데 코스닥이 11% 빠졌다는 오늘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가 빠졌다는 것은 최근에 코스닥의 하락이 꽤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기준에서 바닥은 어쨌든 지난주 월요일, 한 일주일 정도 전이 바닥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확실성,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공통적인 불확실성은 미국의 대선, 코로나19의 확산, 원달러 환율의 강세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이슈였는데 여기에서 미국 대선이 조만간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봉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추가적인 악, 더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잠잠해지는 국면으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이제 악재 해소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오히려 좀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 중에 대표주식들 기관 외국인이 담는 종목들 우리가 좀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MSCI 반기 리뷰 업데이트 소식이 있군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MSCI가 이제 분기 변경이 있고 반기 변경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시간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장 시작 전 MSCI 반기 리뷰 종목 발표가 있는데요. 5월, 11월이 반기고요. 그리고 2월, 8월이 분기 변경이거든요. 아무래도 분기보다는 반기가 종목이 좀 많이 바뀔 수 있고 이번 11월 반기 리뷰는 10월 말 10거래일 동안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종목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예상 종목이 지금 나와 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의 MSCI 지수 편입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산중공업과 한미사이언스도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제외되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화, 오뚜기, 펜오션, 롯데지주, 메리치증권 등이 지금 예상이 되고 메리치증권 작년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작년에? 맞습니다. 그래서 빠진 종목이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편입 종목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MSCI 스몰캡 지수 역시 편입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스몰캡 지수 역시 편입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유통 시가총액 규모로 평가를 하고 편입 이슈가 좀 있고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쌍용량 외, 에이스테크, 유니슨 이런 것들 5G와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급등한 종목 SNS텍은 삼성전자가 또 투자를 한 종목이고요. 삼부토건, 유바이로직스, 다원시스, 바이오니아 등등 여러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주가가 선 반영된 주식들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 주식들이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또 이 중에서 편입이 될 종목, 안 될 종목이 또 12상곡선을 가리기는 할 텐데 편입이 되면 일단 모 제약에서 보듯이 가격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데 그런 매수물량들,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매년 사실 5월, 11월이 되면 이 지수의 편입이냐 탈락이냐가 화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 잘 모니터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